특히 K-POP 핵인싸 은비 씨는요 모든 분들이랑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핵인싸예요? 아니 친한 건 친한 건데 말이죠. 이 프로미스9이랑 회식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그냥 회식 그냥 으쌰으쌰 한 거예요? 네. 연습실이 같이 있었어요 프로미스9이랑. 같은 공간에서 회식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회시룸을 하게 됐죠. 아 맞다! 회식에서 팔씨룸인데? 네. 채영 씨랑 은비 언니랑 팔씨룸 했어요. 했는데 누구야 누가 이겼어? 특기가 팔씨룸이요? 할 수 있다 채영아 시작! willingly 두려워 아니요 얼굴이 떨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떨리고 있어요. 으아악! 채영아 힘들lé! 채영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은별이 이겼어요. 와 채영 씨는 저희 힘 세죠. 채영이가 저희 팀 대표로 나간 거 같아요. 오늘 은비 씨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 원 받았나? 돈을 받는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야. 왜 기억 안 나? 그래서 아주 좋은 회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남기고 있습니다. 오, 발시름하고 50만 원 받은 거 같아요. 각각 좋은 기억으로 또, 예. 어디 있는 거야, 두 개가. 오! 여기 있다. 이리 와, 빨리 와.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 컨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컨셉은 발렌타인데이 커플입니다. 오, 예쁘다. 이 커플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간 설정인데요. 이 설정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커플인지 상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해볼까요, 먼저? 어, 저희가. 우리 먼저 해볼까? 오, 프로그램 스타일리님 먼저. 아, 하영 씨, 걱정 없으세요. 자,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둡살 커플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커플인데 데이트하다가 사진관을 발견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원 씨 애교를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 오늘 포맹맹이 소리가 또 맥스인데. 뼈가 쏟아지는 맥스인데. 자, 조용! 우리 어디 누구신가요? 맨날. 액션! 액션! 야빵빵 야빵빵! 어, 여기 사진관이 있는데 우리 그거 찍자. 뜯고 살게. 뭐? 뜯고 살게. 뭐? 말하고? 우리 사진 찍자. 꽃밀 사진. 아, 꽃밀 사진. 어, 뜯고 들었어, 들었어. 이 드라마는 자막이 좀 필요하다. 그래, 맞아요. 자막과 함께 보세요. 꽃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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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들이. 우리 생활연기, 생활연기. 아니, 근데 진짜 상황극은 너무 좋았거든요? 생활연기. 근데 지호환 씨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는데 약간 하영 씨는 바닥 받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자기야, 식었어? 우리 사람? 이별 하나요? 띠띠끗다진 찍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어때 어때? 귀여워. 예. 자, 여러분의 보정을 도와줄 네. 뽀샤맨이 등장하셨습니다. 뽀샤맨. 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네. 혹시 뭐 원하는 요청사항들 있나요? 좀 커플티 느낌으로 이제 색깔 보정도 되나? 아, 다른 색깔의 지금 옷을 입었는데 이게 같은 색깔의 옷으로. 좀 파랗게 나오긴 했죠? 우와. 비슷한 느낌. 비슷해졌어. 그 다음에 배경을 일단 또 말해주세요. 혹시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사람을? 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네. 하트 모양 저처럼? 네? 아, 허리가 꺾이는데? 유연해졌어, 갑자기. 진짜. 되게 여러 가지 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작업이 돼요. 부끄러운 약간 벌 터치? 아, 네 알겠습니다. 메이크업도 돼요? 뭐 할 수 있죠? 대박인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우와. 엄청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발그레하게. 뭔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한 분만 살려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달달달, 달달달. 영화, 드라마를 보면 그냥 이러다 다 죽어. 이름. 이름. 아니, 뭐야. 이러다 죽어. 왜? 이러다 죽어. 선대무사만 하고 싶어서 진짜 죽었네요. 그렇죠? 오줌마 게임. 오줌마 게임. 자, 두 분 남았어요. 자, 가볼게요. 영화, 드라마를 보면 화이팅 연진아. 아저씨 사랑해요. 다 죽어. 바바리 몇 개고. 자, 이제 속도가 있게 가볼게요. 화이팅 연진아. 조글놀이도 있고. 아저씨 사랑해요. 어, 느낌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이러다가는 다 죽어. 오줌마 게임이 있고. 오줌마 게임이 있고. 오줌마 게임이 있고. 오줌마 게임이 있고. 그리고. 바바리 몇 개고. 재벌집 막내야들도 있고. 오. 마지막. 또 하나. 보니까. 한다 한다.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이게 대사가 맞으라. 이게 대사가 맞으라. 아. 여기에 총알자국 보이십니까? 네. 네. 총알자국 보이십니까? 야, 대사를. 제스석까지 생각났는데. 난 이게 대사인 줄 알았어. 여기에 대사가 뭐여라. 결국. 살아오질 못하고. 네, 두 분이. 네. 탈락했습니다. 은근 씨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기고. 여기 오면 항상 에너지를 엄청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희 프로미스 나인도 앞으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 하영. 지원. 이었습니다. 여러분. 해피 바랜턴. 안녕. 그럼 안녕. 뵌. Surprise, суп free. bissisted